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티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서버가 잠깐 다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가끔 있죠. 저 개인 방송할 때도 가끔 있는데 정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몇 달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오늘따라 있는 것 봐서는 좋은 일이 있으려나 저희 담당자께서 화질짝 놀라셔서 땀벨폴을 흘려서 수정을 해서 이제 한 30초만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 기다렸다가 다시 2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2부에 나오신 분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미래시아 증권의 김수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구면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김수진 연구위원님은 처음 뵙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제가 취약한 분야를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만빵입니다. 저희가 오늘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회에서 들어볼 텐데 사실은 이 방송이 켜지기 전에 잠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는가 한참 설명해 주시다가 방송이 켜졌으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은 소프트웨어라는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엄청 중요해서 이게 제품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드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 이제 저희 윈도우 무한하게 쓰듯이 모두가 쓸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내수만으로는 그 시장을 구현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원래 북미 중심으로 발달한 시장인데 이제 우리가 만약 개발을 하면 정말 시장을 확대하고 싶으면 북미, 중국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좋은 개발자가 나오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공장 증설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하죠. 빨리 빨리 만들고 확 늘려갖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컨트롤 시 컨트롤 부위만 하면은 특별한 비용 없이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거에는 좀 약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우린 자꾸 불법 어둠의 경로를 좋아해. 아, 특별히 좀 잘하시죠. 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 또 그 쪽에 또 민감하시군요. 참나, 또.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의 안유를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연구위원님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글로벌 소프트예요. 요즘 시장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살짝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하반기에 이 나스닥 시장, 나스닥에서의 소프트웨어 업종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자체는 저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사실 섹터별로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성장할 수 있는 총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하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이 IT 스팬딩이 늘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T 지출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 수요와 공급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가장 엔드 유저 단인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IT 스팬딩이라는 지표가 대표적인 예측 지표로 사용이 되어요. 그런데 이제 IT 스팬딩이 뭐냐면 기업들, 엔터프라이즈가 IT에 지출하는 돈을 합계한 것이 IT 스팬딩이라는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프트웨어의 최종 소비자인 엔터프라이즈들이 얼마나 IT에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IT 스팬딩이라는 게 저희가 테크놀로지라는 게 먹고 살기 힘들 때 기술에 돈을 쓰지 않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팬데믹 시점에 사실 IT 스팬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에 마이너스 2.2% 역성장을 했고요. IT 지출은 결국은 GDP 성장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IT 지출도 줄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팬데믹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 폭의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IT 지출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보통 3에서 4% 사이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2.2% 마이너스였으니까 올해는 6.6%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원래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한 4월 달쯤에 8.4%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작년 팬데믹이라는 시점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화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런 유튜브도 사실 그렇고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를 더 디지털화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IT 지출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IT 지출이 상반기보다는 우리 이제 팬데믹이 해소가 되는 하반기에 집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 주가가 좋은 것도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의 군집이 어떤 회사인지 대충 샘플로 이런 이런 회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가입죠. 그리고 어도비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회사를 다니면 저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워드, 엑셀은 매일매일 쓰시죠. ppt. 그리고 뭐 우리 보면 erp. 알죠. 저희 뭐 맨날 저희도 정직생활 해봤어요. 네. erp. 너무 밑으로 봐. 경영기획직 출신입니다. 국내에는 더존비전 같은 회사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 hr 솔루션 휴가게 오릴 때도 hr 솔루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건 아니고 그런 정도군요. 게임이 아니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 디지털화가 당겨졌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보다도 기업들은 오히려 더 다들 앱만 들어야 되고 다들 이거를 디지털 전환시켜야 되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다른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만든 건데요.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축이 비대면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오른쪽에 있고요. 비대면 성격이 약한 애들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비디오 컨퍼런싱, 메시징 협업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있잖아요. 우리 비디오 컨퍼런싱 아주 잘 아시는 줌이 있죠. 줌이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앱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또 VDI라는 건 우리 재택근무할 때 쓰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비대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 회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비대면에 대해 수요가 비대면에 많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원래 지출하려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섹터들인데, 세그먼트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CRM이라고 하면 더 좋은 비지원도 하는 그런 고객 관리하는 거. 그리고 HCM이라는 게 HR 솔루션들, 우리 고용 같은 것도 되게 했죠. 휴가계내금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솔루션, 공급망 관리.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멈췄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본사 문을 열면서 다시 재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피해를 받던 기업,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자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가 넘어갈 때 제가 미국 데크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는 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깜빡하고 빼놓고 못 샀거든요. 또 국어 그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받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다 하니까. 다 하니까. 네, 자기들이 다 하니까 사실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CRM 대표 기업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나스닥 대장주예요.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저는 대장주들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와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들, 줌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 재택근무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라서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됐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기업들은 준비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우리가 한번 하고 보니까 좋잖아요. 그렇다고 싶잖아요. 회사 가기 싫고. 그럼요. 그런데 이 재택근무 솔루션들이 좀 굉장히 없던 시장이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갖고 싶어요.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그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근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게 결국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형태의 근문데요.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딱 정해서 본사가 월, 화, 목은 전원 다 오피스 출근, 수, 금은 전원 다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의 20% 인원을 다 재택근무 인원으로 돌리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 수준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 좋은 사람은 그냥 내 나라에서 일하고 대신 연봉 좀 줄이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근무 형태가 다양하니까 이 재택,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공간에 없을 때도 근무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협업툴.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협업툴에 대한 수요가 이게 작년에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회사들이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구비해야 되는 솔루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팀스라는 솔루션으로 자기들이 오피스를 대체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정말 안 쓰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우리가 다른 팀이랑 저희가 같이 코어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맨날 메일 보내고 받고 이러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동시에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가 얼마나 진행이 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예쁜 캘린더 같은 역할을 하는 앱인데 이게 이제 국내는 많이 쓰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고 막 지사가 워낙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아사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사나. 네. A-S-A-N-A. 아사나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티커가 팀이거든요. T-E-A-M. 이런 기업들이 주가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우리 연구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요즘 미국에서 대졸이나 이제 석박사들 졸업할 때 리쿠르팅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리쿠르팅 할 때 요즘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그 선망하는 그 회사들 중에서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이걸 많이 물어본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좋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거나 리쿠르팅 할 때는 재택근무 환경도 구비를 해놓는 게 회사의 경쟁력이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협업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겠네요. 그렇죠. 그게 회사의 경쟁력이 되죠. 사실은. 일종의 복지처럼 느껴지고. 또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느낌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요구에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우리 같은 저 같은 게임 좋아했던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를 이 협업툴이 발전하다 보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메타버스 시대다. 그렇죠. 그것까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게임을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죠. 모든 게 게임과 연결이 될 테니까. 이런 협업툴도 게임하고도 그럼 나중에 약간 그렇게 가상공간과도 연관이 될까요? 당연히 그거를 염두하고 있고요. 당연히 AR, VR도 염두하고 있고. 사실은 슬랙이라는 줌의 경쟁사였는데 지금은 세일리포스에 인수가 된 업체는 게임에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메신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쓸 메신저를 만들어서 그걸 업무용으로 전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디지털화는 결국 게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메신저를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사용한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줄 몰랐어요. 사용만 하셨구나. 사용만 했어요. 슬랙을 사용하셨구나. 슬랙 말고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협업툴, 메타버스 이렇게 되면서 인수가 되더라고. 돈도 많이 벌어서. 게임 쪽에서 많이 시작을 한다고 해요. 깜짝 놀랄 적이 있는데.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 협업툴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직은 없죠. 그렇죠. 그러네요. 카톡이나 아직. 그러니까 이게 북미 중심으로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북미의 국한에서 사실 성장을 한 상황이라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북미에서도 초기 단계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사내전화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화상 시스템으로 연동 통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바뀔 게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생각해도 하나에서 열 가지가 다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위원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협업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로도 하고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소프트웨어 투자들을 쭉 하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보통 저장되는 데를 클라우드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럼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연 20% 성장은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 20%요? 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매일 말씀드리는데 이게 워낙 큰 인프라여서 딱 사실은 스토리지는 아니거든요.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사내에 만들어 지금은 서버를 사내에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서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데 이거를 다 그냥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외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수록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럼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저도 똑같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인데 사실 일부 전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회사 재직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랜선이 몇 개잖아요. 인트라만 까는 랜선이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랜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보안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재택근무가를 하게 되면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보안 산업이고 보안 ETF예요. 뭐 또 가지고 계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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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얘기해주신지 알고서 작가님 편적했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하신다고 해서. 네. 왜냐하면 보안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대규모 해킹 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독립기념일에도 또 한 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해커단이 7천만 달러 내놔라. 안 그러면 다 망쳐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실시간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을 테러 수준으로 우리가 하겠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안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비전문가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다른 보안 솔루션들을 써서 저희가 그걸 디테일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PC에 V3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각자의 엔드포인트 기기에 깔려 있는 보안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본사에다가 본사 전체에 큰 보안 솔루션 하나 방화벽만 세우면 되는데 이제 점점 IoT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본사에만 보안 솔루션을 세워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하나하나에 다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폰에 V3는 깔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정말 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히 저희 스마트 디바이스에 보안 솔루션을 깔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 기업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CRWD라는 티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가피라고 원래 기존에 레거시에서도 있었던 기업인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메가피도.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한 센티널1이라고 티커가 S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제가 말씀드리면 생소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지금 이 보안 분야에서는 1등, 2등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보안이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사실 ETF 투자가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안이 너무 어렵고 광범위에서. 그래서 CIBR이라는 ETF도 있고. 그건 어떤 ETF인가요? 보안주만 모아놓은 ETF인가요? 네. 보안산업 대표. 그런데 그중에서도 ETF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버그라고 BUG라는 ETF는 좀 시총은 작고 성장률이 높은 애들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CIBR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전반적인 보안산업을 담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애들 중심으로 요즘 섹터 ETF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V3나 이런 보안솔루션이 그냥 애플이나 삼성에 맡겨놓는 셈이잖아요. 현재는.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기업이 사용하거나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면 여기에 다 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꽤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시장이 더 커질 이슈가 하나 저는 이것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윈도우 11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드로이드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굉장히 폐쇄적인 기업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 OS 운영체제를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게 이제 윈도우 11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방형으로 바꾸는 이유는 옛날에는 윈도우가 MS가 윈도우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OS 자체를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불법한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게 일회성 판매로 끝나는 애였어요. 한 번 사면 CD 한 번 사면 끝. 그리고 보통 불법으로 깡.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시지만 두 분은 아니였지만. 네 두 분은 아니지만. 저는 아니였지 아니? 우리는 아니였어요. 아니셨지만. 그만 돌려보시면.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되면서 구독 모델. 매달 저희가 돈을 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 하나를 파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앱을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체제의 게임도 이제 탑재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윈도우가 이번에 이제 막 윈도우 11 발표하면서 되게 오글거리게 말한 게 이제 개발자들 너희는 우리의 히어로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 플랫폼 오픈 플랫폼에서 마음껏 개발을 하려고. 그리고 대신 우리는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수수료 안 받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수수료도 안 받아요? 네.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받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해야 되던데. 네. 그런데 뭐 이제 한 번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네 레비뉴 100% 네가 다 가져봐. 대신 우리 플랫폼을 써주라. 우리 이 OS에서 개발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 시장 점유율이 자꾸만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플랫폼으로 모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운영체제가 폐쇄형일 때 장점이 사실 보안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폐쇄형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 보안이 깔려 있었는데 이렇게 개방형이 되고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다 연동시켜버리면 어느 기기로 사실 데이터가 갈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엔드포인트 단에서 보안을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보안을 신경 썼다면 이제는 저희가 각자 보안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핸드폰 같은 거 해킹당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은행 계좌에서부터 뭐. 큰일하죠. 모든 게 다 있는 거다가. 여기도 만약에 기업의 정보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가 연동된다는 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일반인들의 경험으로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은 PC 쓰고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랑 iOS 딱 두 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G가 도입이 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oT 기기가 무수하게 늘어나고요. 또 이 데이터가 오는 윗장소 외부 데이터 센터가 진짜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만약에 제가 윈도우 OS에서 어떤 파일을 보내면 iOS에서 안 열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OS가 다르면 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S 운영체제의 경계를 없애야 파일을 보낼 때 이제 자유자재로 더 많은 곳에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를 쓰다가 PC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태블릿 작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연결시켜버려서 우리가 기기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게 이제 MS가 추구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계도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운영체제 경계를 없앰으로써 확장하려는 게 MS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이 뭔가 커질 곳이 앞으로 더 많구나. 맞아요. IoT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많은 사물에서부터 스마트폰에서부터 재택근무 툴에서부터 보안에서부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네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다.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다. 아직도 변화할 게 정말 많다. 저는 연구원님 말씀 딱 듣고 큰 기회가 하나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열린지? 방금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요. 뭔지 이제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을 때는 그 큰 판이 열릴 때 이제 아무 운동장에 뛰어노는 사람 없을 때 그때 먼저 진출하는 기업들 아니면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거든요. 저는 이번에 좋은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워가네. 바이두 많이 떨어진 것부터 해서. 지금도 바이두에 관심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이제는 이리로 옮겨 탔습니다. 불법 이런 게 이제 그만하시고요. 왜요? 여러분 오늘 김수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가 초기 시장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마이클소프트 좀 사야되나. 그럼 광고 잠깐 보시고. 3부에서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공부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